와우와!!! 우와!!! 와우!!! 자 이제 넘기죠? 아 자세공!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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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아하! 야 이거 몰라 이 게임 몰라. 어허 야 무너크 어허 야 무너크 어허 아하 아하 test 됐어. 하하 어허 앉아 앉아 빨려 빨려. 박수. 7살 애를 이겨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고. 얼굴이 하얘졌어요. 얼굴이 하얘졌어. 이걸 이겨보겠다고. 재범 씨 같이 베트리머니가 어때요? 여태까지 많았던 상대 중에 제일. 아겠어요? 어? 안 힘들어요? 네. 안 힘들어요. 재범 씨 정말로 7살 동안. 재범이 형아 힘내세요. 나이는 못 접요 나이는. 저 들어가서 요양하세요. 왜요? 오랜만에 우리 미나가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있어요. 우리 미나 어떻게 봤어요? 브라보. 어? 미나 하자마자 같이 찔네요. 세상에 몸 안에 어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링컨 어때요? 대단해요. 링컨이랑 한 번 붙자. 자 한번. 노래 불리면서. 자 노래 불리면서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endeu?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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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hemos εоре자. 밀크롱 원하는 분 있어요? 곰 3마리예요. 시작. 곰 3마리. 곰 3마리. 곰 3마리가 할 수 있어. 안 보고. 아 잘했어. 잘했어. 비보이 느낌이야 비보이. 우리 광주 회장님. 춤은 너무 잘 추시는데 예전에 보니까 노래 실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요? 꿈이 가수라고 그랬어요. 노래도 잘해요. 아따 참말로. 저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든지 잘해요. 한번 들어보실래요?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. 뮤직 큐. 아 지금부터 이렇게 춰해서.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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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때문에 내 가슴 풀렸나 볼라 이 세상에 최. 사실 우리 맞다고 생각하세요? 반주 없이 지금 무반주를 한번 부를 수 있어요? 원 투 트리 포. 뜨거 뜨거. 뜨거 뜨거. 이 노래 맞습니다. 맞긴 맞는데요. 가사는 맞아요. 춤을 더 잘 추는 것 같아요. 노래 연습은 조금 더 할 거죠? 네. 그래요. 네. 그래요. 김현승 씨 어떻게 보시나요? 아니 예전에 스타킹이 나왔을 때보다 지금은 180도 달라졌어요. 달라졌어요. 다문화 과정에서 자라서 그때는 말수도 적었고 말은 좀 어느랬고.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도 잘하고 이제 표현력도 다양해져서.